동서울 돌게인 투자 안녕하십니까 전국으로 제주 흑대지를 유통하고 있는 제주아재에요 새벽에 나오는데 새벽 4시정도 나오는데 쌀쌀하더라구요 서울에 왔는데 영하 2도야 서울 날씨는 동서울 돌게든 통과했구요 지금 온도가 영하 2도입니다 영하 2도 감기 조심해야겠어요 저도 원래 입던 옷에다가 패딩을 했습니다 일교차가 크니까 목감기 걸리기가 쉽겠더라구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절대 과시나면 안되요 아재가 너무 팔팔하지 않습니다 건강관리하면서 열심히 전국으로 제주 흑대지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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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